흙단이 여기 있어요. 뒤에. 밖에서. 강아지 떨어졌다. 진짜 아는데 뭐. 아 이거 하고? 고양이 하고? 네. 저 침대 위에서 둘이 안 꺼져요. 이제 순도 없다. 아 바로 그걸로 가야지. 어이구이구. 잠시. 저기. 흙단 안에 있어요? 흙단이 여기 있어요 뒤에 밖에 있어요 강아지 떨어졌다 태연하네 흙단이 보다 엄마처럼 해요 위에 올라왔어요 위에 올라왔어요 밑에 그냥 뛰어내려 버리던데 아직 높이를 몰라가지고 떨어지도 괜찮아 지가 딱 떨어지 이제 무서운 거 안 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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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 내린다 뛰 내린다니까 그래도 고양이하고 잘 지내라 노네 흙단이랑 우우는 맨날 같이 자는데 아 욕하고 고양이하고 네 저 침대 위에서 둘이 안고 자요 음 이제 셋이 다 안고 자겠네 딱 뛰 내린다 야 그거 너무 높다 너무 높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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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 큰 고양이하고 고양이하고 큰게하고 같이 잔다고 네 저 위에서 점먹일때는 계속 쫓아내던데 근데 딱 그 어느 시기 지나봐서 네 다시 딱 돌고 같이 있네 에휴 딱 이뻐 네 그때는 막 박스 위에 도망가갖고 있더마 네 다시 원장국이 네 다시 딱 돌고 아 아 아 젓 먹어라 그래 어이구 어이구 잘파네 어이구 잘파네 어이구 잘파네 엄마 젖좀 먹으라니 젖이 너무 풀러가지고 지금 그래 되겠나 아 아 아 아 아 강아지 엄청 귀엽네요 진짜 진짜 이거 라브라더 리프트리버 같아 라브라더 리프트리버요? 예 네 그 명인들 데리고 다니는 안내견이 있잖아요 네 에휴 딱 써요 흑단아 네 새끼인데 왜 라브라더 리프트리버가 나왔지 뭐 이렇게 뛰어다녀 네 두 마리는 같이 만나도 쉽게 잘 키워주겠죠 네 항상 집으로 이따가가 네 이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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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을 뜯을 줄 알았다. 털이 부드럽고 나머지 둘은 안 뛰었거든요. 삼수 신발 뜯을 줄 알았다. 삼수 슬리퍼 벌써 우리 닥스 온통 2개 뜯어 먹었다. 우연히 겹치면 교육이 되는 거에요. 그것도 물어 뜯어. 나만 하는 게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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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하는 게 없겠다.